1년 안에 웨스트엔드 찍고 브로드웨이 가는 거야, 우리 가자! 브로드웨이! 에헤이 이게 뭐냐? 능력도 안 되는 놈이 대형 뮤지컬 한다고 까불다 이거 말아먹은 놈 아니야? 걱정 마셔, 내가 산빨 하자노 말빨 예, 제가 유일한 놈입니다 작곡발 목발 아빠가 이태리 사람이냐 이번 오디션은 저한테 전쟁입니다 김용강 군입니다 유일한 감독님을 선택하셨군요 유일한 감독님 축하드립니다 형 같으면 조선에 왕 뽑는데 토종 날두고 말레이시아 뽑고 싶겠어? 필리핀아 가매 말레이시아나 필리핀이야 너 밤 새서라도 해, 될 때까지 아니야, 그거 아니야 에이씨, 때려 치는가 진짜 진짜 악발이에요 일주일 내내 텀만 돌았어요 감독님이 시켰다고 다음에는 열받기다? 문제가 좀 있어 그 애가 한국을 대표한다는 건 아직 좀 그렇잖아? 전화는 저게 전부인데 저렇게 하면서 좋된다 행보가 된다 영광이 나는 거다 알았지? 한글자막 by 한효주